아 여기는 인천공항 가고싶다. 나도. 아 처음이지. 아 모바 씨 동생이 한국에 또 계시는구나. 네 동생이 한국지. 아 저희도 있네. 어머니가 산 것만에. 아 이게 또 낫고요. 아 동생도 아이를 낳고. 희민이도 할머니 처음 보는. 네 맞아요. 처음 봐요. 아이고 떨리겠다. 안 보여 내 눈이. 집에 안 나오시죠? 그러니까요. 희민이도 기다리고. 기다리고 있네요. 엄마 나온다. 아 마마. 오셨다. 가자 가자 가자. 아이고. 엄마는 보고 싶었을까요? 3년 만에. 3년이 너무 길어요. 아유 동생도. 아이고. 아기도 울어. 아기도 울어. 아기도 울지마. 야 희민이도 만났네. 할머니 품이 얼마나 포근할까. 할머니 품이. 나 왜. 해 제주도 만났네. ih Musellizpert. 아, 왜 이렇게? 아, 왜 이렇게? 아, 역시, 아, 역시, 아, 역시, 아, 역시, 아, 역시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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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솔직히 집으로 가서 할머니! 아, 우리 희원 분도 할머니 오랜만에. 아기 때부터 할머니가 희원이를 다 키웠는데. 아이고, 각별하겠네, 아유. 아, 둘? 어? 아, 둘? 아, 둘? 아, 역시, 안 아파요? 아, 안 아파요. 안 아파요? 아, 아파요? 나 아파요? 역시, 아, 역시. 좋다. 여기 올 때도 엄마가 잘 오셨어요. 아들 어디 있어? 아유, 기원이 다 컸네요. 든든하다. 아유,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어? 3년이 넘었네요. 단면이 너무 길어요. 언니가 뻔해서 직접 만들어요. 뭘 저렇게 갖고 온 거야. 진짜 아빠, 아빠. 엄마, 나는 신발 좀 사왔다. 기도할 때 우리 남자들이 쓰는 모자예요. 아이고, 저 많은 거를 혼자서 다 싸서 오셨네요. 엄마 참아? 엄마 참아? 어머니는 옷은? 진짜 집은 저거 하나? 다음 방에 바로 가방에 있겠죠? 없어. 본인 건 없고. 엄마 옷은 딱 잠옷만 갖고 왔어요. 다음 옷이야, 아이고. 아이고. 좋은 방입니다. 엄마 고마워. 엄마 말로. 전 세계적으로 어머니만 하면 다 똑같은 거 같아요. 똑같은 거 같아요. 똑같은 거 같아요. 좋다. 저거죠? 네? 이뻐요? 네? 네? 아... 이뻐요, 씨. 씨 부모님? 첫 친구가 치료할까? 어디서 치료할까? 어디서 치료할까? 어디서 치료할까? 그는 시집을 아까 시집 깔았는데 자꾸. 그는 시집을 깔았는데 자꾸. 누가 지금 장모님한테 시집 깔다고 하는 거예요? 결혼하자고 하는 그 남자들이 한 두 분 계세요. 그렇죠. 장모님이란 저한테 말해. 큰 사회가 있는데 동생들이 나보다 어렸어요. 무슨 큰일이 있으면 나한테 상의를 자꾸 하고. 아들로 생각하세요? 나보다 한 살 많아요, 엄마. 누나네, 누나. 누나 많아요, 누나. 친구? 지금 거의 친구죠, 한 살 차이네요. 너무 좋다. 너무 좋다. 또 그래. 할머니는 것처럼. 아 wre 고요실지 않아서! 조금 바꼬지는 못만하면 죽을 줄 줄 아세요. 또 다른 여성은 일을 받을 때는 저녁에서 일에 받아들이지. 엄마는 이 여성ceksin. 아무리 그댈 하는 길을 받는다는 겁니다. 나는 다운 경험을 받을 때는 시집에 따라서, 하지만 날이 그렇게 복 BCB를 받은 거야. 다른 여성들은 일을 받아요. 미국은 우리는야에 이 여성은 일을 받았고, 그는 뭐 그tır? 아이들이 그렇게 일을 만드는 건 그가? 다운 여성들을 받았습니다.